영장노트 85 뭐뭐에 대해 보상하다 보상하다는 표현을 영어로 옮기며 컴펜세이트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컴펜세이트의 쓰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보상하다 뭐뭐에 대해 보상하다 누구에게 뭐뭐에 대해 보상하다 회사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따뜻한 마음과 매력으로 그것을 보상합니다. 내 수화물의 분실을 보상하기 위해 항공사는 내게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그 사람의 부상에 대해 그에게 보상했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그 사람의 부상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그 사람의 부상에 대해 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그 사과에 대해 보상하다는 것이 있습니다.